예쁘지도 않은 내가 송가인 제 1대 미스 트롯 등극 눈물 펑펑 송가인이 미스 트롯에서 최종 우승했다 지난 2일 방송된 tv 조선 내일은 미스 트롯 이하 미스 트롯 10회에서는 송가인 정미애 홍자 김나희 정다경 등 미스 트롯 top5가 대망의 미스 트롯 자리를 두고 치열한 경합을 벌였다 top5는 이단엽 차기 용감한 형제 윤명선 등 히트 작곡가의 신곡을 일주일 만에 완벽하게 소화해 내야 아는 작곡가 미션과 자신의 절절했던 사연을 담은 인생곡 미션을 통해 소름 돕는 트로트의 향영과 예측 불가 순위 대결을 펼치며 안방극장의 열기를 최고조로 끌어올렸다 작곡가 미션에서는 준교승 전 5위 정다경이 이전과는 다른 상큼한 무대로 사랑의 신호 등을 소화하며 성공을 펼쳤다 이어 김다희는 건치의 미소를 드러내며 까르보나라를 선보여 쇼케이스 같다는 극찬을 받았고 홍자는 여기요를 훌라춤이 연상되는 하와이안 느낌으로 표현했다 정미애는 라밤바를 선보여 관객들의 환호성을 자아냈고 송가희는 무명 배우를 본인의 고생을 녹인 절절한 감성으로 불려 극찬을 받았다 2라운드 인생곡 미션은 혼돈의 라운드였다 1라운드 합산 결과 5등을 기록했던 정다경이 홀로 자신을 키워주신 어머니께 감사함을 담은 노래 약선으로 역전의 발판을 마련했다 김나희는 코미디언으로서 개인사를 숨기고 웃어야 하는 심정을 담은 고개사의 첫사랑을 홍자는 가수로 피어나기 위한 자신의 처지와 비슷하다는 열애를 불렀지만 의미탈이 나는 사고를 겪었다 정미애는 꿈을 접고 자신을 뒷바라지해준 남편에 대한 고마움을 눈물로 털어내며 장록수를 송가희는 자신을 늘 겸허하게 만드는 노래라며 단장의 미알이 고개를 열창 소름을 자아냈다 결국 진에게는 상금 3천만원 백회 행사 조영수 작곡가의 신곡이 수여된다는 말과 함께 최종 순위가 발표됐고 1위 송가인 2위 정미애 3위 홍자가 진선미를 차지했다 마지막 발표에 송가인은 사실 떨어질 줄 알았다 예쁘지도 않고 몸매도 안 좋고 트렌디하지도 않은 내가 될까 했다고 눈물을 펑펑 쏟아내며 한 획을 긁는 트로트 가수가 되겠다고 포부를 밝혀 열하와 같은 박스를 끌어냈다 송가인이 미스트로트에서 최종 우승했다 지난 2일 방송된 tv 조선 내일은 미스트로트 이와 미스트로트 10회에서는 송가인 정미애 김나희 정다경 등 미스트로트 top5가 대망의 미스트로트 자리를 두고 치열한 경합을 벌였다 top5는 이단엽 차기 용감한 형제 윤명선 등 히트 작곡가의 신곡을 일주일 만에 완벽하게 소화해내야 하는 작곡가 미션과 자신의 절절했던 사연을 담은 인생곡 미션을 통해 소름 돕는 트로트의 향영과 예측 불가 순위 대결을 펼치며 안방극장의 열기를 최고조로 끌어올렸다 작곡가 미션에서는 준교승 전 5위 정다경이 이전과는 다른 상큼한 무대로 사랑의 신호 등을 소화하며 성공을 펼쳤다 이어 김다희는 건치 미소를 드러내며 까르보나라를 선보여 쇼케이스 같다는 극찬을 받았고 홍사는 여기요를 훌라춤이 연상되는 하와이안 느낌으로 표현했다 정미애는 라밤바를 선보여 관객들의 환호성을 자아냈고 송가인은 무명 배우를 본인의 고생을 녹인 절절한 감성으로 불려 극찬을 받았다 2라운드 인생곡 미션은 혼돈의 라운드였다 1라운드 합산 결과 5등을 기록했던 정다경이 홀로 자신을 키워주신 어머니께 감사함을 담은 노래역승으로 역전의 발판을 마련했다 김나희는 코미디언으로서 개인사를 숨기고 웃어야 하는 심정을 담은 고개사의 첫사랑을 홍자는 가수로 피어나기 위한 자신의 처지와 비슷하다는 열애를 불렀지만 의미탈이 나는 사고를 겪었다 정미애는 꿈을 접고 자신을 뒷바라지에 준 남편에 대한 고마움을 눈물로 털어내며 장록수를 송가인은 자신을 늘 겸허하게 만드는 노래라며 단장의 미알이 고개를 열창 소름을 자아냈다 결국 진에게는 상금 3천만원 백회 행사 조영수 작곡가의 신곡이 수여된다는 말과 함께 최종 순위가 발표됐고 1위 송가인, 2위 정미애, 3위 홍자가 진손미를 차지했다 마지막 발표에 송가인은 사실 떨어질 줄 알았다 예쁘지도 않고 몸매도 안 좋고 트렌디하지도 않은 내가 될까 했다고 눈물을 펑펑 쏟아내며 한 획을 긁는 트로트 가수가 되겠다고 포부를 밝혀 열아와 같은 박수를 끌어냈다 종편 프로그램 TV조선의 미스 트롯이 18.1%는 있은 코리아라는 높은 시청률로 기록하며 종영한 가운데 배현진 자유한국당 송파을 당협위원장도 미스 트롯의 팬이었음을 인증했다 배 위원장은 7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TV조선의 미스 트롯이라는 방송 덕분에 새삼 트롯의 매력을 물씬 느끼는 시청자 1인이다 라고 말했다 배 위원장은 우승자 송가인씨가 부른 단장의 미아리 고개가 특히 화제였는데 저는 노랫말이 너무나 끔찍해 몸서리 치며 들었다 감정을 워낙 잘 살려 부르셔서 더 그랬나 보다라고 적었다 이어 한국전쟁 중 퇴각하는 북한인민군부대에 필압된 남편 철사줄에 묶여 피투성이로 절며 끌려가는 그 처참한 뒷모습을 지켜보는 아내가 단장 장이 끊어진다며 울부짖는 가사이다라고 설명했다 배 위원장은 그래서 2001년 김영자씨가 평양 공연에 초대되었을 때도 북측이 성공 목록에서 빼달라 요청했다는 바로 그 곡이다 과거 누군가에게는 현실이었던 너무나 끔찍하고 가슴 아픈 노랫말이다라고 덧붙였다 송가인은 앞서 7일 방송된 tv조선 내일은 미스트롯 결승전에서 1위를 차지해 진이 자리에 올랐다 송가인은 사실 떨어질 줄 알았다 예쁘지도 않고 몸매도 안 좋고 트렌디하지 않은 내가 될까 했다고 눈물을 흘리며 소감을 밝혔다 송가인은 미스트롯의 우승 상금 3천만원과 100회 행사 보장 히트 작곡가 조영수의 신곡을 받고 활동을 펼칠 예정이다 2위는 정리해 3위는 홍자가 차지했다 배현진 자유한국당 송펄 당협위원장이 tv조선의 미스트롯의 우승자 송가인을 극찬했다 배 위원장은 7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tv조선의 미스트롯이라는 방송 덕분에 새삼 트로트의 매력을 물씬 느끼는 시청자 1인이다 라고 말했다 배 위원장은 우승자 송가인 씨가 부른 단장의 미아리 고개가 특히 화제였는데 저는 노랫말이 너무나 끔찍해 몸서리 치며 들었다 감정을 워낙 잘 살려 부르셔서 더 그랬나 보다라고 적었다 이어 한국전쟁 중 퇴각하는 북한인민군부대에 필압된 남편 철사줄에 묶여 피투성이로 절며 끌려가는 그 처참한 뒷모습을 지켜보는 아내가 단장 장이 끊어진다며 울부짖는 가사이다라고 설명했다 배 위원장은 그래서 2001년 김영자 씨가 평양 공연에 초대되었을 때도 북측이 성공 목록에서 빼달라 요청했다는 바로 그 곡이다 과거 누군가에게는 현실이었던 너무나 끔찍하고 가슴 아픈 노랫말이다라고 덧붙였다 송가인은 앞서 7일 방송된 tv조선 내일은 미스트로트 결승전에서 1위를 차지해 진이 자리에 올랐다 송가인은 사실 떨어질 줄 알았다 예쁘지도 않고 몸매도 안 좋고 트렌디하지 않은 내가 될까 했다고 눈물을 흘리며 소감을 밝혔다 송가인은 미스트로트의 우승 상금 3천만원과 100회 행사 보장 히트 작곡가 조영수의 신곡을 받고 활동을 펼칠 예정이다 2위는 정리해 3위는 홍자가 차지했다 송가인이 tv조선 뽕따러 가세 아내의 맛 등 고정 출연 중인 예능 프로그램에서 하차한다 tv조선 뽕따러 가세 아내의 맛집 관계자는 24위의 송가인의 건강관리 및 휴식을 위해 프로그램에서 하차한다고 밝혔다 관계자는 뽕따러 가세는 미스트로트를 사랑해주신 시청자분들을 위해 한시적으로 기획한 단발성 프로젝트였다며 예상보다 훨씬 뜨거웠던 시청자 여러분의 성원에 따라 송가인 본인과 제작진 역시 프로그램을 계속하고 싶다는 의지가 강했으나 송가인이 밝고 건강한 모습으로 오랫동안 팬들 앞에 서기 위해서는 건강관리 및 휴식 기간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판단에 따라 10월 중으로 시즌을 마무리하는 것을 최종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또 아내의 맛에서 송가인과 송가인의 부모가 주인공으로 등장했던 엄마의 맛코너에 대해 특별판을 통해 등장했던 것이라며 송가인은 최근 본업과 관련한 바쁜 스케줄을 소화하고 있어 출연하지 않은지 오래된 상황이었고 송가인 부모님의 출연은 당분간 이어질 예정이라고 밝혔다 다음은 송가인 예능 중단 관련 제작진 입장 전문 금일 24일 전해진 가수 송가인의 뽕따러 가세 아내의 마타차 기사와 관련한 제작진 측의 공식 입장을 전해드립니다 먼저 뽕따러 가세는 미스 트롯을 사랑해주신 시청자분들을 위해 한시적으로 기획한 단발성 프로젝트였습니다 예상보다 훨씬 뜨거웠던 시청자 여러분의 성원에 따라 송가인 본인과 제작진 역시 프로그램을 계속하고 싶다는 의지가 강했으나 송가인이 밝고 건강한 모습으로 오랫동안 팬들 앞에 서기 위해서는 건강관리 및 휴식 기간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판단에 따라 10월 중으로 시즌을 마무리하는 것을 최종 결정하였습니다 시즌 2 제작 여부와 방송 시기 등은 아직 정해지지 않은 상황입니다 이어 아내의 맛에서의 송가인은 송가인과 부모님을 주인공으로 한 엄마의 맛이라는 특별판을 통해 등장했던 것이며 송가인은 최근 본업과 관련한 바쁜 스케줄을 소화하고 있어 출연하지 않은지 오래된 상황이었습니다 더불어 예정된 출연 분량 역시 현재로선 없습니다 다만 송가인 부모님의 출연은 당분간 이어질 예정입니다 뽕따러 가세와 아내의 맛을 비롯해 늘 저희 tv 조선 프로그램을 사랑해 주시는 시청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마지막까지 아낌없는 성원 보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